프로무대를 뛰고 싶으신 겁니까? 주먹윤다 나오셔서 이슈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? 전 프로무대가 뛰고 싶어요 로데프시 계약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연말 안에 데뷔하는 거로 하십시다 주먹윤다로 데뷔하게 된 레슬러 심권으로 갑니다 얼떨떨해서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닌데 계약하자고 해서 되게 좋았고 한편 걱정도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이 열심히 하면 다 되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이 확끈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고요 레슬러가 타격을 못하고 레슬링만으로 이긴다는 편견을 버리고 확실하게 타격도 같이 하는 레슬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프레덕 슬로운입니다 저는 신친네디, 오하요, 미국에서 저는 체누베 제임과 대장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큰 녀석입니다 큰 녀석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smile 그런데 제가 테스트하자고 주먹이 온다 시즌 1 나왔어요 그냥 외국인? 다른 나라 사람? 그 이상 기회에 없어요 자신 있죠 심근어 I know lots of people are scared of you Because you're big I'm from America There's lots of big people in America I'm 무서워 Let's go 나도 너 안 무섭고 시작된다면 내가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경험 많이 달라고 그래 기다려라 Let's go